자 그리고 이제 저널리즘이라 해서 이게 김용민씨가 아까 그 설화가 있었던 그 김용민씨인가 봐요 그분이 이제 그 여기 운영을 한다 하는데 그러한 언론사에서 이게 지금 세게 터뜨렸어요 이게 낙곰수 원래 이제 김원준 그리고 정봉주 그리고 김용민 이렇게 낙곰수였는데 얘기가 지금 갈라져가지고 서로를 되게 적대시하고 있다 하잖아요 회자필반 만나면 무조건 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용민 쪽에서 나온 보도여서 오히려 지금 다행이지 신뢰성이 높죠 이게 지금 우파진영에서 나왔으면 저거 거짓말이다고 이렇게 덮었을 거 아니에요 좌파진영에서도 못 덮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정봉주 전 의원댁 산후비였다 네 이 사람이죠 이게 뭔 소리인가요 아니 정말 특권의식과 계급의식은 가득해가지고 뭐든지 해줘 사줘 다 하고 해줘? 네 키우는 고양이의 식성까지도 파악해가지고 사료를 구매를 해야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너무 비싸 어떻게 하나에 천원이 넘어 유통기한 확인하고 이러면서 고양이 간식까지 구매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호텔 예약도 시키고 집에 청소기가 필요해서 구매하는 거 그런 거 시키고 최저가를 알아보라 이렇게 하나도 다 시키고 우리 집 트리오까지 사줘 시키 세척기는 이미 사줬어 그거 말고 와 참 로션 언제 오나요? 이야 이재명의 샴푸에 버금가는 로션 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권력 잡으면 안 돼요 병원 좀 데려가줘 참 정말 애초에 뽑을 때 비서 역할이라고 명시를 해놓는데요 그래 놓고 막 진짜 이런 것도 사달라 고양이 츄르 사달라 샴푸 사달라 아주 진짜 생필품 고양이 사료에 이 세제에 건조 오징어까지 다시는 이런 사람 권력 잡지 않게 우리가 열심히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건조 오징어가 정봉주가 집에서 맥주에 안주로 먹는 거래요 자 지금 시간 8시 18분 1440분 애국방송 애천장님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최카미님도 응원해 주셨고요 넘버원 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송 초반에 대통령실 뻘짓하지 마라 일본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일본 말 일본 얘기 하지 마라 했죠 새겨들으세요 새겨들으세요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되어야 돼요 정봉주 이런 사람 권력 잡으면 안 된다고요 이런 인성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부장님 이게 얘네 정봉주 와이프가 여기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사업장에 여기에서 계약서래요 업무가 사무보조 업무보조 쇼핑몰 관리 그리고 비서 업무 등등 대부분이 그냥 사노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교묘하게 끼워놓고 이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요청하는 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모욕적인 언사도 막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부장직급이고 문호수 PD가 뭐 사원직급이지만 나랑 2년 동안 일하면서 내가 이상한 용납이 안 되는 일 시킨 적 있습니까 저는 인력과에 타고 갔죠 이렇게 내가 인력과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사실 상전대원 받았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직원들을 산업이처럼 부리고 뭐 우리 집 뭐 필요할까 뭐 사와라 그러니까요 나 뭐 먹고 싶으니까 뭐 사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참 정말 얘네는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아니 말로 입으로는 평등 막 이런 거 다 떠들고 있잖아요 좋은 말 말로는 좋은 말은 지들이 다 가져가고 행복님 읽어주시죠 대통령실 각성하라 각성하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 부장님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하면은 이거 진짜 지지율도 확 올라가요 진짜 아니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만 구두급 달게 돌아다니고 악수하고 그러니까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옆에서 보좌하는 놈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 진짜 한 번만 더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거 띵 메고 용산 가요 어 아 그거 무서워서 못 그랬어요 네 참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게 또 이 사람 생각나죠 이재명 식사 운반하려고 주말 출근까지 했던 그 A씨 그러니까 경기도의 7급 비서관을 가지고 이재명의 산업위로 썼던 이재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봉주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진영 자체가 이런 겁니다 현재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분의식 계급의식에 다 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뭐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발이 되겠습니다 믿지 말라고요 제발 좀 속지 마십시오 한 행동을 보고 그냥 판단하면 되잖아요 나는 정봉주를 보니까 박용진이 선녀로 보여 그러니까요 박용진은 선녀였어 차라리 선녀였어 아 참 정봉주는 리트리 제명이야 그럼 뭐예요 그 선녀가 잘렸는데 아유 참 진짜 보니까 아니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클리안 같은 데가 굉장히 좌상향이 돼 있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이트잖아요 그러한 커뮤니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정봉주 전의원 댁 산업이었다 이걸 가지고 진보 인사라는 놈이 잘 놀고 있습니다 그려 왜 이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왜 지금 이런 기사를 쓰냐고 그런 분들은 차라리 꺼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이에요 이런 진보 파리하는 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저는 개딸이든 대깨물이든 상관없어요 당신들이 진보라는 그 이념이 좋아서 그렇게 지지하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다만 진짜 그럼 진보라는 그 이념을 쫓아가십시오 진보가 전혀 아닌 후보들의 그런 정치인들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요 민주당이 깔아놓은 이 판을 걷어 치워야 된다는 바닥의 민심이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려서 표로 투표장에서 나오게끔 하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계속 뿜어 나오게 해야지 그거를 누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정말 지금 민주당에서 이러는 게 어제 오늘도 아닐 뿐더러 지금 정봉준이라는 사람이 말실수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실수로 할 거면 한 번 하고 나서 안 해야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안 했던 사람이 하거나인데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뢰 밟으면 경품 목발? 엄청 웃었어요 이때 완전 킥킥킥킥대고 정봉주 다리 잃은 병사 조롱 논란 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있어서 자기 공천 받으니까 또 사과를 했어요 사과하자마자 터진 게 자기 산업이 부린 게 나온 겁니다 평창 관광단지 아이디어라고 이딴 소리를 짓거렸어요 그러니까요 평창 그때 올림픽 할 때였나요 그때 관광단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어쩌면 그리고 인식도 떨어져요 평창에 지금 발목질이 어디 있다고 지금 헛소리라고 앉았어요 DMZ로 보내서 거기 국군 장병들 발목질을 하나 밟을 때마다 발목 날아갈 테니까 그 목발을 경품으로 주는 거야 하면서 키드키드 된 게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 자라날 때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고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을 할 때 늘 억하심정이 있고 이러면 악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자 주님 읽어주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뉴델리는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다양한 콘텐츠가 대퇴근실에 잘 전달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져야죠 주님의 책임으로 이런 밑바닥 민심을 끌어가지고 전달하세요 이거 진행만 되면 저희가 진짜 사방팔방으로 다 따라다닐게요 광화문 광장을 과일과 농수산물로 농수산물로 깔면 우리는 매일 가서 방송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매일 가서 거기서 라이브 할게 진짜 매일 가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진짜 다 퍼진 사방팔방에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